인팡이 문예지본한댐 임방은도인이람 견세지위대자의 전사펀문이의 깊은지에 푸제시야람 고로이비문이람 재활태제라문이여 공자이시방충마리 방이독유지어본구로 대기문한인 개특기본즉 예지전체에 무풀재기중의람 예여기사야론영검이오 상이여기야론영척이니람 이는 치야니 맹자와를 이기전주라 하니에 재상예즉 젊은숲수기에 무애통참달지실자야람 척즉이러에 이문푸조기람 예기특중하니사이즉 과오문이요 검척즉 즉풀급이지리니 이자이케 미합니람 연인아폼불질이 필선유필선유진리후예유문즉 칠대예지풀야람 범시발푸재여기경부조기에유여야론 풀략예부조기에경유여야오암 풀략예부조기에유여야론 풀략예부조기에유여야니엠 예실지사하고상실지인은 개풀릉판부니에 수기말고야람 예사이비에풀략커미풀비지유야오 상이문의 불약적의 풀문지유야님 검자는 불지질이요 척자는 심지성구로 위예지본이란 양씨와 예는 시처음식구로 와주니 품이러님 이지폭의 변두 뇌작지식은 소임지아니에 즉 기부는 검이란 상풀가이 경정이 직행이니에 위지최마 고경지수는 소이 철지아니에 즉 기부는 척이란 주쇠에 쇠팡 이문별지리에 임팡이 독능분 예지본구롬 부작대지에 구직자람 지금시대에도 이런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인방이문 예지본 인방이란 제자가 군자님한테 불쑥 선생님 예의 근본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질문하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예를 지킨다고 하는데 아닌것 같거든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사치하고 겉으로만 예를 치르는척 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 그러면서 예를 지킨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인방이 그게 의심스러워서 선생님 예의 근본은 뭐지요? 이렇게 질문한거에요 인방은 노나라 사람인데 견세지위례자 세상에 세상이 세상에 예를 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본문 꾸밀 문자에요 번잡하게 꾸미는 것을 일삼는 것을 보고 보였겠죠? 의기본지 부제시하라 그 근본은 부제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서 이 위분 그래서 질문으로 삼은거에요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아예 예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지만 예를 치른다 하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앞세우지 지금은 돈을 앞세워요 돈 그러다보니까 요번에 이제 올해 2014년대에 좀 많이 부각이 됐지요 과대 포장 쪽으로 갔어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게 하나 그거에요 이 동생 녀석이 명절때 형 명절시라고 과일함 자왈 대자라문이요 그 질문을 받고 공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화색이 돌면서 위대하도다 질문이요 아주 크기도 하구나 질문이요 그런 말이에요 대자라 질문이요 대자라 질문이요 공자 이 시 방 축말이 방이 독 유지여분군 공자께서 써 있자는 생각하 있자요 뭐뭐라고 여길 위자야 여길 위자야 시 방 축말이 그 당시에 방자는 막 다양으로 그런 뜻이 있는게 막 축말 축본이 아니라 축말이야 근본이 아니라 끝 그죠 지역적인 끝 끝을 따라가거나 방이라는 제자가 유독 유지여분군 근본에 뜻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돈말을 가지고 말할 때 말을 추중해 가는데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사람이 수중한거지 돈이 수중한건 아니거든요 사람 나고 돈 나는건데 지금은 돈만을 얘기하지 사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생각하시기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끝을 따라가는데 인방이라는 제자가 홀로 근본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대기문하니 그 질문을 위대하게 생각했어 크게 생각하셨어 개 듣기분직 예지 전체 무불제기중이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얻으면 근본의 이치를 터득하면 예지 전체 예의 전체가 무불제기중의 그 속중자에요 그 속에 있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다 그 속에 들어있다 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질문을 하면 야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질문한 사람도 뿌듯하고 질문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 참 훌륭한 질문이네요 이렇게 근데 질문답지 않은 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국회 청문회 할때도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진짜 근본 얘기를 해주는 거에요 근본이 뭐라고 해준다면 예의 근본을 물었으니까 예 여기 사야론 영검이요 거기 여 자 있지요 그기 자 있지요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영 자 있잖아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에이 영 비 이런 문장인데 그 에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야론 그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요 상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예를 치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치한 쪽으로 흘렀고 사람이 돌아가셔서 상예를 치른다고 할 때는 그 절차에 따져서 일처리하는 것만은 사람들이 추종한다 이거에요 상의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 여기 이하론 이 자는 이게 다스릴 이 자라고 써있는데 이게 익숙할 이 자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 관습적으로 하는 것 그 습관적으로 익혀서 그 익은 대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할 징이라 슬퍼할 척자에요 저기에는 뭐에요 예의 근본은 검소한 데 있고 상예는 슬퍼하는 데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를 치른다고 검소하지 않고 사치한 쪽으로 흐르고 장사를 치른다고 하면서 절차를 따지는 쪽으로만 흘러간다 슬퍼하지 않고 휘죽거리면서 지금도 그렇지요 여기 쓰인 이 자는 역으로만 읽고 이로 읽어요 이는 치 다스릴 치 자니 다스릴 치 자로 쓰였던 그 이 자의 용예는 맹자에 보면 이기전주라 했어요 그 밭전 자 주 자는 밭도둑 주 자에요 그 밭과 밭도둑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기에 쓰였던 이 자와 같다 이거에요 그러니 제 상예 즉 그 상예는 젊은 습숙이 젊은은 절차에 따라서 꾸미는 거고 습숙은 익숙해진 거에요 익숙해져서 무애통참잘지 실자여라 예를 따지는 자리가 주로 어디지요 대체로 상예 초상치룰 때 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걸 따지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시킬 때 예를 따지고 그죠 주로 그러다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상예를 치를 때 예가 맞느니 틀리느니 따진단 말이지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예가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할 것이고 분명히 질문은 예의 근본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죠 그런데 상이 여기 이하로는 영착인이라 그랬거든 그죠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상예 즉 초상을 지굴 때 예는 젊은 숙숙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꾸며서 익숙한 쪽으로만 흘러가지 애통참달의 실상은 없었다 이거에요 슬퍼하고 아파하고 참자도 아플참자고 달자도 슬플 달자에요 참달 이라고 이렇게 성어예요 참달의 실상이 없었다 이거 척 즉 일어 애임은 부족이다 척이라는 것은 슬플 애자잖아요 슬픈데에 한결같아서 문은 꾸미는 거니까 꾸미는 것이 부족할 따름이다 이거에요 너무 슬퍼다보니까 절차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거에요 예기 특중하니 예기 특중하니 예라는 것은 중도를 얻는 것이 귀하니 사이 즉 과어문이요 사치하고 그죠 이 다스린 익숙해지는 것은 과어문 꾸미는데 지나친 것이고 검척 즉 검소하고 슬퍼하는 쪽으로만 가다보면 불급이 지리니 그 중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실박한 것이니 본질적인 것이니 이해가 되시지요 사이 즉 과어문이라는 것은 사치하고 그 익숙한 것은 중도에 비춰볼 때 지나치지만 꾸미는 것이고 검소하고 슬퍼하는 것은 중도를 비춰볼 때 중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본질적인 것이네 이자 개미합예라 이 두 가지가 다 사이하는 것과 검척하는 것이 다 미합예라 예에 합당하지는 못해 딱 맞지는 못해 그러나 범물질이 무릇 사물의 이치가 필 선 유 질 이후에 유문 즉 반드시 먼저 본질이 있은 뒤에 유문 즉 꾸밈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 꾸미 있으니 진례 예지 진례 예지 보내라 그 본질적인 것이 곧 예의 근본이 된다 이거요 그 말 이해되셨죠? 범씨 왈 부 제 여기경 부족이 예유야라로 그러나 범씨는 이게 왜 이런 말을 다뤘을까요? 임방이라는 제자가 당시에 공자님한테 상례를 치르면서 그 얘가 얘의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질문을 이렇게 답변해주는 것을 보고서 그것만 차릴 게 아니라 이 숭나라 때 와서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이것저것 따지는게 많더라 이거요 그 자리도 얘가 맞느니 들리느니 따지는게 많잖아요 그거를 짚어준 거예요 범씨 잔주에서 범씨 왈 부 제 여기경 부족이 예유야라로 범씨가 말하네 무릇 제사를 지낼 때 그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하면서 부족하기보다는 얘가 남음이 다시 말할게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 공경이 부족한데 얘 라는 것은 따지는 질서지 따지는 순서지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 그것이 남음이 있는 것보다는 풀이악 얘 부족이 따지고 그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유여야 공경하는 남음이 남음이 있어야 되고 제사 지낼 때 제사의 근본은 공경하는 마음에 있다 이것 사항력의 부족이 예 유의 야론 불약의 부족이 에 유의 야론 상사 장례를 지를 때 상사 때 그 슬픔이 부족한 채 이것저것 따지는 예가 남음이 있기보다는 예가 부족하면서 슬픔이 남음이 있는 것만 못하다 라고 하니 예 실지 사고 예의를 치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치한 데에 실수를 하고 상 실지 이는 상례를 치르면서 다스리는 데 익숙한 데에 실수하는 것은 개 불능 반본이 쑥이 말고야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 불능 반본 근본으로 뒤집어 보지 못한 채 쑥이 말고야라 그 끝말을 따라가기 때문이더라구요 근본을 망각하고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이게 근본이 뒤집혀서 안되잖아요 저의에서도 볼립도생이라는 말을 배웠죠 볼립도생 세상에 혼란한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혼란한거지 근본이 확립되면 혼란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것도 인이불인 즉 사람이 인신 어질인자 인한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거네요 그거를 무본이라고 하죠 근본에 힘쓰는 공복 그 원인은 이렇게 범씨가 딱 정리해 놓은거에요 왜 그렇다고요 불륭 반본이 쑥이 말고야라 근본을 뒤집어 보지 못하고 근본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끝 끝부분만을 따라가기 때문이더라구요 예 사이빗 불약 거미불빗이 위하오 예를 치른다고 하면서 사치하면서 갖추는 것이 불약 거미불빗이 위하오 검수 검수하면서 갖추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하라 이거에요 상의문이 상례를 치르면서 그 절차라는 이런거에 익숙해져서 꾸미는 것이 불약 척이 불문지 위하니 슬퍼하면서 꾸미지 못하는 것이 나은만 갖지 못하니 비교하는 문장 형태가 오늘 다 나오는거에요 무엇은 무엇만 못하다 이런 형태의 문장 검자는 물질이요 검소하는 것은 검소한 것은 물건의 물의 분질이고 척자는 심지성구로 슬퍼하는 것은 마음의 찬딘 것이기 때문에 미이지분이다 그게 바로 예의 근본이 된다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하죠 불약 이라는 말은 뭐뭐와 갖지 못하다 이런거니까 거기 문장을 한번 더 보시면 예사이비 예를 지킨다고 하면서 사취하고 갖추는 것이 불약 갖지 못하다 거미불비 검소하면서 갖추지 못함이 나을 입장 나은 것만 갖지 못하다 이거에요 상의문이 상예를 치를 때 이하면서 꾸미는 것이 즉 익숙해져서 꾸미는 것이 불약 척이 불문 슬퍼하면서 꾸미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하니 검자는 물질이고 검소한 것은 물의 분질이고 척자는 심지성구로 슬퍼하는 것은 마음의 일어나는 찬딘 마음이기 때문에 미래지본이다 미래지본이다 예의 근본이 된다요 양시왈 예는 시 저 음식구로 예 라는 것은 마시고 먹는 데에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치요 예라는 것은 거기서 생겼다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주니 부음 이라니 와 자는 구덩이 왓 웅덩이 왓자고 준 자는 술그릇 준 자에요 존이라고 준을 입어요 이게 뭐냐면 웅덩이를 팔으면 그 속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 판 웅덩이를 술자로 생각했다 이거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와주는 거기에서 부음 부 라는게 요렇게 하는거에요 손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걸로 떠서 마셨다 이거에요 그죠 엉덩이를 그릇으로 물구로 생각해서 거기 있는 불을 손으로 퍼서 마셨다 이거에요 처음에는 그럴거 아니겠어요 처음은 그랬었는데 위지 보게 편두 뇌작지 그러다가 이렇게 컵이 생겼고 컵에다가 글씨도 써서 놓고 무늬도 만들어 놓고 모양도 바꿔 놓고 그랬어요 화려한 그릇들의 대표가 보 괴 변두 뇌작지 되시죠 제사 지낼 때 종료 재례를 지낼 때 왜 근사한 술잔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술잔들의 이름이 보 괴 변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장식품이에요 사실은 본래는 그릇이에요 그릇 제 이름 제 이름 제 이름인데 화려하게 꾸민 그릇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뇌작의 장식은 장식식자죠 소위 문지 아니에요 문지라는 것은 꾸미는 거에요 꾸미기 위한 것이었으니 본래는 그릇이었는데 그 그릇을 화려하게 꾸몄다 이거에요 그랬으니 그릇은 기본은 검이라 그 근본은 검소일 따름이다 이거에요 사항불가의 경정의 직행이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꾸밀 문자 문에 대한 것을 말한 거에요 그죠 문 사항불가의 경정의 직행이 이 이것은 아까는 문으로 말했다면 이것은 이에 대한 얘기에요 이 다스리 이 숲속적으로 익히는 거 상례를 치르면서 불가의 경정 경자가 이게 지름길 경자인데 그죠 이 곧바로 정자에요 곧바로 경 감정 그대로 사람이 죽었을 때 부모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감정대로 그냥 그 일을 치른다고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잖아 그게 경정이거든 경정이 직행 직자도 곧바로 직장이에요 곧바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즉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어 곧바로 행하는 것 그게 경정직행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위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 위지 최마 고경지수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마 최마라는 것은 상복의 종류에요 그죠 부모 돌아가 있을 때의 상복과 그 다음에 대공복 소공복 심합복 이런 복장이라 달랐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 돌아가신 망자와의 거리가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실은 복장이 달라졌잖아요 고 그거 최마가 그런 뜻이고 곡 용의 수라는 것은 곡을 옛날에 하는 것하고 용자는 거기 와서 춤을 추는 건데 이렇게 띵 발구름 이런 거라고 해요 그 경우의 수는 다시 말하면 상례를 치를 때 절차와 의복 복장 이런 것들을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것은 소위 절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절 마디 절자로 쓴 거 보면 금방 여기 본문 아시잖아요 여기가 본문 돌아가셨다면 이 마디와 이 마디와 이 마디 다 마디별로 달라지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복식 그 다음에 제도 술 따르는 걸 다 정해줬다 그게 바로 절지야 그것은 절지하는 것인데 기본은 척이라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근본은 뭐예요 슬픈 것일 뿐이잖아요 슬픈 것인데 슬픔에도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거잖아요 차이에 맞춰서 복식도 갖춰줬고 절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은 슬픔일 따름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은 뭐였지요 그 근본은 검수와 슬픔일 따름이 됐잖아요 검수와 슬픔일 따름이다 주세에 근데 주나라가 쇠퇴에 가네 공자가 태어나셨던 때가 주나라가 거의 슬퇴할 때니까 주세에 세 방 이문 멸질이 세상은 바야흐로 문 꾸미는 것으로써 꾸밀 문자예요 꾸밈으로 본질을 없애고 없애는 때였는데 인방이 인방이 인방이라는 제자가 독능문예지분으로 홀로 예의 근본을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질문했기 때문에 부자 태지이 고지 자랑 공자께서 그 질문을 크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 거다 자세히 이스라엘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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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